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준비를 해봤어요. 오늘은 이런 스웨터에 치마 입고 이런 앵클 부츠 신고 한번 다녀와 볼게요. 이제 우리가 또 가방을 마치고 미래 입고, 고등학교에 찬뽕이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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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마어마한데요. 생각보다. 그릇이 너무 많고. 그릇이 참. 나는 이런 데 재능이 없어. 내 자식이 먹고 자면 되지. 아니면 에디터로 구하면 돼. 그런데. 맞아. 그러면 돼요. 한국에서 만나요. 응. 응. 어. 들어봤어요. 한국에서 하는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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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은 맛있겠다 아침에서 먹었다는 걸 좋아하는 고마움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일어나면 다운을 먹었죠 음식은 나의 지저분이 많은데 음식이 더 나아지지 않죠? 조금도 먹었잖아 고마움을 먹었다는 걸까? 저기 어떤 고마움을 먹었는지 지금 막두고 너무 맛있었고 치킨은 맛있겠다 치킨도 맛있겠다 치킨도 맛있겠다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,2,3 인상 paramount 쌓여고요 또 빨ован 양파들은 wanna helpiger things 올려놔 ultimately 무조건ほ prêt 싱싱 싱싱 неп parent with running 쩔서 말씀드리자 1 erm.. 뭐 지금 음 치킨 혀벅지 살이고 뼈 없고 스킨 없는 살로 산거 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치킨은 고기를 좀 작게 썰겠습니다. 힘이 됩니다. 쌀! 안녕 양파 pen 면을 부어줍니다 레시피를 빼줍니다 양파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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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을 넉넉하게 넣어서 잘 긁어버리겠네. 기름이 덜 풀어졌네. 이쪽 올릴게요. 잘 돼야 되겠네. 이렇게 올릴게요.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릴게요. 이제 밥먹을 시간 이제 밥먹을 시간 역시 허니버터칩이지? 미국보다 허니버터칩 근데 조금 안되네 아쉬운데? 우리 어차피 하나 이거 다 먹을 테니깐 허니버터 냄새 먹어봅 저거 봐 저러면 3점이 되잖아 병원 3점이 돼 펼치다운 후에 추가점수가 안 될 때 음 그냥 필드에서 조금 소리 이면은 3점 주세요 샷 샷 샷 샷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